혁신위가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계 은퇴를 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 주류의 희생이 필요하단 2호 혁신안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이 별다른 호응이 없는 가운데 향후 인유한 혁신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.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. 국민의힘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, 신윤기 의원들에 대한 불출마 혹은 험지출마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. 혁신위 관계자는 어제 회의 후 연합뉴스티비에 해당 안건이 공식 의결 이후 최고위에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 이 관계자는 의결 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12월 혁신위 임기 종료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혁신위는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 다음 혁신안의 방향과 함께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 등을 논의했으며 혁신위 해체나 회의 중단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